쟤네시스 무기는 하나 받으러 가고 쟤네시스 무기는 하나만 받으러 가고 저구요 쟤네시스 무기 저구요 업하지마 분위기 더 안좋아 너무 아 좋구요 쟤네시스 무기 한번 얻어볼까요 의문의 상자를 한번 까볼까 성공했군요 1인분 버스 받긴 좀 그래 1인분은 했나 모르겠네 열심히 릴레 웨폰 바꾸면서 검마 N분의 1이 하지 않을까요 제3의 부캐를 좀 아 이거 N번 설설 준비해야되나 275 둘둘이나 할까 어떡하지 희대의 고민에 빠지는구만 2인분은 봉인된 무기 상자를 드렸습니다 사자왕에 반격하자 혼자서 격파 옵션 뭐죠 착용해제해야만 하는것 간다 어 근데 사실 쉬워가지구 아 마침 도핑도 조금 남았네 가인드 그 아 하드 발레온 격파 아 굉장히 어렵구만 역시 첫번째 인무라 쉽지 않았어 아 첫번째 인무 겨우겠네 아씨 이게 첫번째 인문가 아 아카이롬 한번 혼내줘고 올까 미리 아카이롬 혼내줘고 와야되겠다 간다 무기 보조무기만 착용 간다 연막탄하면 된다는거 아냐 on 차조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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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오오오오오오 홑 이게 바로 아카이롬 두번째 인문가 이게 끝 아닌가 그러면 또 할거 없지 않나 phases 오케이 오케이 다음달 검은마브살 격파 다음 게스트를 기다려야 되겠군 아 주스테도 얼마나 되냐고 어 이렇게네요 5만 3첩 오케이 이제 시작됐다 검마돌이의 서막 제1점 섀도우 좋구요 어 으 으 으